시장 후보 일찍이 우리 평론가로서도 이름을 날렸었고 또 우리 사회를 양심의 소리로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서울대학 졸업하시고 문화체육부에서 열심히 내공을 쌓으신 분입니다. 진주 시장을 도맡으면 이 진주를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 관광도시, 풍족한 도시로 만들어낼 겁니다. 경제의 심장이 박동치게 하는 활력있는 진주시를 만들어낼 갈상돈 여러분 당군 이래 최초의 갈시장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자꾸 갈시라고 하니까 갈시장님 그러니까 갈치가 먹고 싶어집니다. 네 제 옆에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동해번적 서해번적 특히 이 서남부 권역은 역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참으로 지역주의 그 망국의 병에 갇혀서 임무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도지사 제대로 뽑아서 무엇이 취약하고 무엇을 보완해서 우리 이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구도심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지 연구해서 여러분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 지방선거가 이곳 진주에서 압성해서 지역주의를 끝장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하 6월 13일 오늘은 기분 좋대요 고맙십니다. 하늘에서도 여러분 내려다보며 인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기 노무현 대통령님 웃고 계시는 사진을 저를 보라고 하지 말고 올라오셔서 저 진주 시민을 좀 보여주이소. 올라오셔서 올라오셔서 진주에서 갈상돈 시장이 당선된다는 것은 김경수 후보가 압승을 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것이고 이제 지역주의 끝장내고 민주주의 완성시키고 민심이 부활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가도를 닦는 것입니다. 그 길을 탄탄하게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미예! 네 감사합니다. 원래 갈씨는 재갈씨로부터 떨어져 나온 성씨 같아요. 그렇죠? 네 재갈씨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재갈씨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공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재윤경 의원이 오늘 정말 잘 왔어요. 재씨와 갈씨를 붙여놓으면 네 이 재갈 환상을 파트너가 됩니다. 우리 선거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 재윤경 국회의원 일단 백해냅니다. 우리 진주의 갈씨장 뽑아주시면 재갈 파트너가 진주를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저기 서소연 지역위원장 정말 열심히 합니다. 파라솔 텐트 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은 많이 많이 모으고 강력을 신장시켰는데 다음에는 저 서소연도 꼭 기억해 주세요. 박광훈 경기도는 끝났습니까? 박광훈 경기도당위원장님 제가 어제 수원에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당위원장 없는 데는 선거 지원 요새 안 간다 그랬더니 이쪽으로 내려왔네요. 우리 김태년 정책의 의장 정말 잘 오셨어요. 지금 진주를 발전시키겠다 하는데 정책의 의장이 당 대표가 하는 소리를 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집권당 정책의 의장으로서 보증인으로서 여기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8일 9일이면 6일날이 6일날이 현충일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8일 9일 8일 9일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 13일 형편이 안 되거든 일터에서 또는 여행지에서 가시는 곳마다 어디서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경남도지사 김경수 진주시장 진주시장 가해상돈이 환상의 콤비를 찍고 사전투표로 찍고 1번을 찍고 볼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기호 1번 후보들 바란 후보들 아마 가 후보도 있고 나 후보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를 책임질 기초의원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바닥에서부터 밀착해서 해낼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찍어준다고 여러분 몽땅 다 가만 찍으면 안됩니다. 나한테도 찍어줘야 됩니다. 엄마는 가 아빠는 나 딸은 나 딸은 가 아들은 나 이렇게 골고루 찍어주셔야 가도 당선되고 나도 당선돼서 진주의료원 없애겠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살리자 민생을 살리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 후보들 전부 나가서 나부터 먼저 찍어달라고 호소해주세요. 네 이준구 후보 네 이준구 후보 저분을 저 이준구를 찍으면 진주가 보좌가 됩니다. 이준구 더불어민주당 나 후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변호사로서 네 변호사로서 네 경선을 해내고 또 선거를 도와주시고 있는 김현규 우리 변호사님 여러분 정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민홍철 도당 위원장님 서부 경남에 더 자전팔길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3일 잊지 말고 8 9일 사전투표 기호 1번으로 희망의 물결을 만들어 주십시오.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일본이 일 내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전공시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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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김경수 후보가 지금 막 열심히 오고 있고요. 자 단군 이래 단군 이래 최초의 갈상돈 갈시장 후보님 네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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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가 지정을 해야 죄송합니다. 선거법상 사회자가 지정을 해야지만 저희 갈상돈 후보가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갈상돈 후보는 조금 이따가 저의 유세 유세 지지 유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갈상돈 후보의 발언